더 난대도 날 잊지 마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재 선수입니다 우리 함께 보낸 시간 결진 않아도 행복했죠 제가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때까지 울산에 있으면서 정말 정에 갔던 팀이고 선수들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제가 다른 팀 가서라도 항상 응원하고 또 경기장에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